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대부분은 언어 때문에 병원에서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기가 힘들죠. 이나대 병원이 외국인들을 위한 진료 공간으로 조성한 국제진료센터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높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이나대 병원 내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국제진료센터의 모습입니다. 한국어 구사력이 낮은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진료를 위한 이곳은 타 병원의 진료센터와는 다른 쾌적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나대 병원은 국제진료센터의 진료시간을 수요일 오전과 오후 1시간씩을 연장하기로 하고 최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대부분인 외국인들의 업무 시간과 병원의 진료 시간이 거의 일치해 평일 진료가 사실상 힘든 외국인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3차 진료로 받고 싶고, 좀 더 디테일한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못 오는 이유가 그분들의 일하는 시간하고 저희 진료하는 시간하고 비슷하게 끝나기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하루에, 일주일에 수요일 날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계속 연장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한 2주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나대 병원 국제진료센터는 뇌과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처방전까지 일반 병원과 진료 내용이 동일합니다. 특히 방문 외국인 환자들에게 불편한 점을 물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난해 9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이후로는 외국인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최근 인천시가 의료관광재단을 만들기로 하면서 해외 환자 유치에 의료기관 간 경쟁이 높아진 만큼 누구나 최상급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고맙습니다.